아우디 A6 3.0 TFSI 폐차시동 영상 시동상태 매우 양호 현재 뜨는 경고등 스티어링 결함 액셀 두번 현상아 엔진 부족 없음 아우디 A6 3.4 아우디 A6 3.0 아우디 A6 1.8 아우디 A6 1.2 아우디 A6 3.5 주행은 이상 없고 스티어링 잠겼습니다 지금 현상아 옹기어 사망 에어컨 잘 나오고 아우디 A6 삼빵 TFSI 폐차 시동 영상 끝